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하반기에 다양한 신차가 출시가 되면서요.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행복한 비명을 지르실 것 같습니다. 연목구름이 최근 소개해드린 영상만 보더라도요. 셀토스, K7 프리미엄, 모아비 더 마스터 어저께 발표했죠? GV80, 3세대 K5까지 굵직한 신차 소식을 다양하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 2부입니다. 연목구름은 최근 영상에서 내년에 출시될 현대자동차의 신차 정보를 알려드렸죠.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가 올해 11월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랜저는 국내 차량 중에서 가장 높은 판매량을 자랑하는 차량으로요. 세단 중에서도 전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판매량을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차를 대표하는 차량이 소나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데요. 사실은 그랜저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간에서는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가 9월로 앞당겨진다는 루머가 들었죠. 아마도 모아비 페이스리프트 GV80 K5가 연달아 출시가 되면서요. 발생된 것 같습니다. 자칫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출시 일정이 조금 조정되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성에서 나온 루머인 것 같습니다. 일정은 제조사의 마케팅 상황에 따라서요. 6개월부터 1년까지 조정이 되기도 하죠. 반대로 조기 출시도 되기도 하는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로는요. 기존 일정대로 그대로 출시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페이스리프트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면요. 외부 디자인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최근 출시되는 페이스리프트 차량을 보게 되면요. 외부 디자인을 포함한 실내 디자인까지도 변경이 되죠. 때문에 사실상 풀체인지급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차를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하지만 기존에 구매했던 분들이라면 다소 섭섭할 만큼 상품성이 대폭 강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의 경우 어떻게 변경이 될까요? 크게 변경되는 부분은 4가지입니다. 첫번째는요. 외부 디자인이 거의 완전히 변경이 됩니다. 두번째는요. 실내 디자인이 굉장히 감성에 있어서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의 개선도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네번째는요. K7 프리미어 수준의 편의 사양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부터 변경될 부분을 한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에서 외부 디자인은 어떻게 변경이 될까요? 변경되는 부분을 그림처럼 동그라미를 옆목구리 쳐봤는데요. 사람의 얼굴에 해당되는 눈과 코와 입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포착돼 위장막 차량을 보시면요. 전면부 외부 디자인은 헤드램프, 그릴, 범퍼 영상이 변경되죠. 좀더 세부적으로 한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전면부의 경우 국내 소비자들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아반떼의 삼각대 디자인의 헤드램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에서 삼각대 디자인이 적용되면서요. 다시 한번 디자인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유명한 신차 예상도를 제공하시는 구기성 스튜디오의 예상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구기성 기자님의 예상도는요. 국내 렌더러 중에서 가장 높은 적중률을 자랑하죠.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의 경우 삼각대의 디자인이 적용되면서요. 헤드램프가 그릴 상부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디자인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반떼를 처음 봤을 때 상당히 어색한 느낌이었다면요. 디자인이 눈에 있는 것인지 그랜저 페이스리프트는요. 아반떼를 처음 봤을 때처럼 어색한 느낌은 상당히 덜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진이 최근 네이버 카페 그랜저 멤버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포착된 사진을 보면 전면부 디자인에서 일명 스포라고 하죠. 반전이 있는데 바로 헤드램프 안쪽에 점선으로 보이는 주간 주행등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어? 점선의 디자인을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나요? 바로 경쟁 차량인 K7에서요. 테일램프와 테일램프를 연결하는 부분에 점선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었죠. 차이점이라면요. 기아차는 후면부 뒤쪽 부분에 디자인에 힘을 준다면요. 현대차는 전면부에 앞쪽에 디자인에 힘을 준다는 점이죠. 가령 소나타의 크롬 히딩 라이팅 디자인을 보면요. 전면부에서요. 본이 위로 쭉 해서 측면부까지 이어지죠. 하지만 기아차 K5는요. 크롬 디자인이 측면부에서 후면부까지 굵게 이어집니다. 이런 디자인의 차이점은 예상보다 많은 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점선의 디자인도 일맥상통하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헤드램프 디자인은 그릴과 연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BMW 차량에서 최근에 많이 본 성형이죠. 앞트임 성형이 새롭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다른 특징은 새로운 영상의 주간주행등은 턴시그널 역할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간에는 주간주행등 역할을 하다가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는 경우 사진의 오른쪽처럼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출시될 3세대 K5 위장막 차량에서도요. 주간주행등과 턴시그널 역할이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이러한 디자인은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드램프 내부의 디자인을 자세히 보시면요. 위로 솟는 듯한 패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보신 것 같지 않나요? 제네시스 G70 헤드램프 내부를 보면요. 바깥이 넓고 안쪽이 좁은 패턴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랜저 아이집 페이스리프트의 경우 좁다가 넓어지는 패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현행 그랜저보다 젊어진 듯한 느낌을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것 같은데요. 이유는 현대차의 경우 위에 제네시스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소나타보다 조금 더 고급진 젊은 차량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랜저 아이집 페이스리프트와 관련된 최신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요. 그랜저 멤버 카페를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하단에 링크로 주소를 남겨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변화는 측면부 디자인입니다. 위에 이미지가 현행 그랜저구요. 하단 이미지가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발견하셨나요? 측면부에는 총 3가지의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휠 디자인이죠. 페이스리프트에서 공식처럼 새로운 디자인의 휠이 출시가 되는데요. 방향성을 가진 휠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번째는요. 사이드 밀러로 후축방 모니터 기능이 새롭게 제공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페이스리프트에서는 변경하지 않는 C필러 디자인이 새롭게 변경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페이스리프트에서 이렇게 C필러 디자인이 변경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요. 옆목그룹은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1부 영상에서 C필러 디자인의 변경은 어쩌면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지 않았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1부 영상을 올리고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한번 그분을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 수출을 염두해서요. 스몰 오버랩 충격 테스트를 위한 목적으로 C필러 형상이 변경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었다고 말하기보다는요. 한 2.5세대 정도의 개선된 플랫폼을 적용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랜저는요. 아제라라는 수출명으로 미국 시장에 판매가 되었었죠. 하지만 낮은 판매량으로 철수를 했는데 최근 미국 시장에 그랜저라는 상품권을 새롭게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도 이번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는 미국 시장 재진출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역대급 풀체인지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내 공간을 나타내는 지표인 축구, 휠 베이스죠. 축구가 더욱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형 소나타의 축구는 2840mm로요. 현행 그랜저의 축구인 2845mm와 비교해보며 겨우 5mm 정도만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소나타와 그랜저의 차별성이 상당히 희박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형 소나타는 실내 소재를 비롯한 디자인에서 감성을 한층 높였죠. 때문에 차별성은 더욱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현대자동차는 축구를 현행 세대보다 크게 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덕분에 차체의 길인 전장까지도 늘어나게 되고요. 2열 레그룸 공간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후면부의 디자인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후면부의 경우 테일램프, 범퍼 영상이 변경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테일램프 디자인이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현행 그랜저와 페이스리프트를 동시에 비교해보면요.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현행 그랜저의 테일램프와 비교해보면요. 입체적인 디자인이 적용된 새로운 테일램프는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신형 소나타와 비교해보면 어떻게 디자인이 변경될지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요. 차이점이라면 신형 소나타의 테일램프 디자인이 위가 뚫린 U자형과 유사하다면요.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에서는요. 위와 아래가, 즉 소나타와 반전된 형태로요. 디자인의 완성도는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 쪽이 높다고 해야겠습니다. 신형 소나타를 상상하면서 비교해보면요. 어떤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지 대략 감이 오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후면부 디자인을 완성하는 머플로 팁 디자인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머플로 팁은요. 가로의 길이가 한 30% 정도 더욱 넓어졌는데요. 바깥쪽으로 확대가 되면서 역동적인 느낌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위장막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디자인의 특징을 연목구로가 꼼꼼하게 비교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새로운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 디자인에 대해서 기대가 되시나요? 국내 자동차 커뮤니티를 보면요. 삼각대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기대보다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더 높은 것 같은데요. 연목구름의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꼼꼼하게 비교해봤더니요. 그랜저는 신형 소나타처럼 좀 더 젊어지고 싶은 것 같고요. 소나타가 30대부터 40대의 고객을 타겟으로 젊어졌다면요.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는 역시 30대 중반부터 50대까지 어쩌면 수입차를 타는 이런 타겟 등 젊은 층을 공략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50대는 청년이죠. 신형 소나타가 현대 자동차의 새로운 디자인을 알리는 모델이었다면요.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는 현대 자동차의 플래그십 세단으로 완성도가 훨씬 높은 차량으로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이번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는요. 전면부, 그리고 측면부, 후면부, 플랫폼의 개선, 그리고 실내 디자인 모두 변경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풀체인지라고 보는 견해가 연목구름은 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단순 상품성 강화인 페이스리프트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긴 풀체인지 수준의 페이스리프트인지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 중 5분을 추첨해서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연목구름이 쏘겠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 출시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세부적인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참, 아메리카노 당첨자는요. 다음 영상 앞부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신체의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연목구름 유튜브 채널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